한미일 호주 4개국 육군참모총장이 화상회의를 통해 대북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육군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3일 미국과 일본, 호주 육군참모총장과 화상회의에 참석해 인퇴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국 대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한반도를 포함한 인퇴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미래협력 발전 방안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4개 나라 육군은 내년 5월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 예정인 인퇴지역 지상군 세미나에서 다시 만나 지속적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같은 날 양영모 해군참모총장은 인천해역방어사령부를 찾아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양 총장은 임방사 지휘통제실에서 고승범 사령관으로부터 최근 접적지역의 적활동과 예상되는 도발 양상을 보고받고 엄중한 상황 인식과 빈틈없는 전투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